안녕하세요! 만투! 만투! 저 데이트도 두 번 간 썸남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서 보면 말을 못 끌겠어요. 못 끌어요. 그냥 걔도 못 끌고 뭐 하자는 건지 소심천 탈출. 아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. 솔직히 말해가지고 약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거든? 아니면은 안 들이대면 되는 거고 기면은 나 너도 좀 맘에 있어 그런 들이대면 되는 거거든?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 거 같고 아닌 거 같고 막 사람 짜증나게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짜증나. 뭔지 알지? 난 약간 그런 밀당 자체가 싫어. 그냥 나는 좋으면 좋은 거거든 그 사람이? 호감이 있으면 호감이 있는 거거든? 어우 난 진짜 밀당 너무 싫어. 진짜. 어우 죄 싫어. 죄 싫어. 야 이 와중에 이런 질문 좀 하자마. 내가 오늘 빵 터진 질문! 근데 너무 죄송한데 그 옷 어디서 사지? 어제 입으신 옷 어디서 사진 거야? 너무 죄송한데 어제 눈화장 어디서 하신 거야? 야 이거는 조금. 야 극혐이야 약간. 야. 하지마 하지마. 극혐이니까.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 그건. 그래 DM으로. 언니 너무 슬퍼서 저도 울었어요. 너무 죄송한데 속눈썹 연장인 건가요? 야. 하지마 하지마. 눈치챙겨. 눈치챙겨. 얘. 오늘 샵 갔는데도 그러더라. 갑자기 나아가서 샵으로 들어가니까 막 나를 껴안어 주더라. 그랬더니.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. 왜 동정을 해. 내가 이랬거든. 그랬더니 나한테 모르더라. 근데 어제 이쁘긴 하더라. 약간 어제 보고 좀 놀라긴 했어. 이쁘긴 하더라 얘. 야.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이별은 누구나 하는 거야. 너네도 해봤잖아. 나도 처음 아니야. 다 똑같은 거 아니겠니? 응? 일할 땐 또 일하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다 똑같아. 응. 나라 이런 거 아닌데 왜 그래. 다 똑같지 뭘. 뭐야. 저 뭔 말이야. 풍자 언니. 저는 꼬꼬마 아재 게이예요. 뭔 개소리야. 저건 또 왜 들져래. 꼬꼬마 아재 게이는 뭐야. 꼬꼬마와 아재는 너무 다른 거 아니니? 뭔 얘기를 하는 거야. 야. 왜 이래.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아. 오늘 진짜 뭐야. 기다렸어? 뭐야. 뭐야. 오늘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아. 아직 생각 없어. 나. 왜 이래 진짜 얘네들이 피곤하게 진짜. 아유. 오늘 왜 이렇게 연화 풍년이야. 왜 이래. 왜 이래. 언니. 제가 딱 말하겠어요. 오늘 메이크업 짱짱 예쁜 우아걸이에요. 이렇게만 고정해주세요. 아시겠어요? 그래 알았어. 언니가 깻잎 말하는 거 인스타에 쌀로 나와요. 눌러주는 거 보다. 그녀는 두 장 먹는 게 덜 받고. 인심 좋아 봤자 다섯 장 주는데. 그 중에 두 장을 처먹는 게 덜 받는다. 그랬더니 쌀로 난리가 났더라고요. 저도 누가 두 세 장씩 먹으면 한 대 꿀방 때리고 싶어요. 돼서 없어. 그래 놓고서 꼭 리필은 내가 시킨다니까. X발. 아이고 아가씨 깻잎 좋아하네. 이분도. 저 아니에요. 이모님 저 아니에요. 나 비엔나 소시지 줄줄이 딸려오는 거 안 자르고 다 처먹을 때 식도해서 꺼내고 싶을지 뭐 개소리야. 꼭 다음에 연기 프로그램 한번 나가주세요. 간단한 시트콤도 괜찮아요. 연기하는 포장 보고 있어요. 저 조만간 연기 들어가잖아요. 무슨 역할이에요? 저요 트랜스젠더요. 저 트랜스젠더 역할인데요. 모르셨어요? 나 또 여배우로 데뷔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좀 있으면은 숨을 한번 가다듬어. 그 알지? 그냥 탁. 그 딱. 대사를 딱 찍기 전에. 약간 이 느낌 알지? 이렇게 가져와야 돼. 알지 뭔지. 엔딩 요정보다는 딱 대사가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 보단 이러고 딱 들어가줘야 된다고. 내년에 시상식에서 보는 건가요? 뭐 여분연도 잘하면은 뭐 시상식 가지 않을까요? 제가 잘하면은? 근데 알지? 너 이 계집애. 뭐 하는 짓이야? 놀랬잖아? 너 이년! 무슨 짓이니? 제가 하는 행동이 맞는 행동이니? 너 참 웃긴 아이구나? 언니 연기 수업도 받았어. 말해 뭐해? 뭐야 지금? 킹 받았니? 킹 받았어? 피곤하다 정말. 아휴. 헐렴는데? 네. 할 게 뭐야. 그냥 이거 말해. 아휴. 넌. 복사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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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